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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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버렸나 혼자 그럼 걔가 거기 혼자 왔다 갔다 버리는 거 보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야 이상하다. 왜 걔를 안 데리고 가고 내버리고 갔지 그렇게 이상하게 얘네들이 남았잖아 나도 그게 의문스럽더라고 애들이 없는 거 같은데요? 애들이 없어요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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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이침 엄마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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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어디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쟤네들은 자기네가 댕기면 먹을 수가 없잖아, 쟤네끼리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한강도 없어요 특성상 언제까지 여기에 먹이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걔들 입장에서는 점점 영역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거지 내일이라도 이 집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빨리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백구다 백구 그쪽 방향으로 다시 갔어요? 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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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런거는 좀 더 들어가야 돼.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일 치척하다. 어이구, 들어왔다, 들어왔다 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영역으로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석구석 빈집 갈만한 곳을 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툴이 확실히 들렸고요 확실히 이 안에 지금 개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다, 밑에 매트리스 밑에, 바로 거기 바로 밑에 있어 네마리, 네마리 네마리, 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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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가 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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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마리 까 어색 아, 아, 아 영양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게 계속 너무 못먹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웃자 여자애들 아 귀여워 이제 이가 났으니까 한 3개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거의 없는데 엄마죠 백순이만 심장상황충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심장상황충 단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치료를 잘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다했다 전혀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게 티가 나는 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말라 있고 털이라든지 피부상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영양상태도 굉장히 불량하고 야 너네 합 완전 제가 다 모였다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 재개발 지역에서 그렇게 모여 사는 개들이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동물들이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번식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동물이 안전하지 않은 부분 기본적으로 사람의 온기가 없다는 거죠 철거천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없어질 곳이고 새로 뭔가 지어질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몸을 쉽고 그다음에 먹을 것 이런 것들이 없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야 되는 거 좀 안타깝긴 하죠 사실 저 아이들이 왜 남겨졌으면 꼭 왜 저기 있어야 되며 사람이 나갔으면 사실은 같이 남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왜 저 아이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가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 아멘 아멘